아들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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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 오셨어요? 아까 왔어. 빨래를 돌리려 하는데 엄마가 잊어버려서 못 하겠어. 이런 아이죠, 이런 아이죠. 빨래가 많이 있어. 이건 눌릴줄 아는데. 이게 그냥. 맞춰져 있어요. 밥 먹어야지. 엄마 밥 채워줄게. 어머니 식사하셨어요? 밥 안 먹었어. 엄마 오자 한번 하자. 나는 근데 하은이가 있을 줄 알았는데. 엄마 오자 안 나갔어. 나 새벽이들아 정신이 없어갖고. 어머니, 근데 애들은 유치원 아파서 안 한 거야? 그것도 지금 알았어요. 이제 엄마가 나무를 해왔어, 엄마가. 여기 와서 또 묻혀주는 거야? 나무를. 맛은 좋아하는 오징어채. 토랍국을 끓였어. 토랍국이면 저기 추석날만 한 번 먹는 거 아닌가요? 고기 없어요, 고기? 여기 고기 구웠어. 줄도 마고. 생선이요? 감선도 마고, 전화하고. 이게 말이야, 지금? 아예 엄마가 그냥 구워왔어, 구워. 7시간 전에 일어나서 새벽에 저걸 딱 구워가지고. 냄새 안 나게 밀봉해가지고. 그 와중에 철닭설미 없이 고기반찬을 찾아. 거기서 고기를 찾아, 지금? 이거 정말. 고기, 고기. 불고기만 빠졌어. 불고기가 없어. 아들아, 미안해요. 아냐, 아냐. 고기 한번 사 먹으면 돼. 잘 먹었게 하네. 맛있어 보입니다. 한정식이다, 한정식. 한정식이네. 이거 고마워해야 되는데. 어머님은요? 안 되냐? 아니, 하은이 오면 먹을게. 오늘 이것 좀 먹어봐. 맛있어. 비니저가 껴서 생선 다 발라주는 거야? 맛있지? 이것도 맛있지? 달려다니면서 엄마가 했어. 그럼 싱겁죠? 아유, 또 이렇게 구웠지? 응, 딱 이렇게 구웠네. 아니, 고기 없다고 반찬 투정하다. 이제 싱겁다고 지금 또.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챙겨나고 소금깐을 못 했다 하더라. 엄마가 반찬을 잘 못 해. 그래도 맛있지? 맛있어? 응. 고기 없어졌던 건데? 그럼 엄마가 이따라 가서 구워기 조금 쌌어. 응, 응, 응. 아이고, 아들아.